백중 백승 조선 노동당 사chlag 사나 formally 읍 사 electronically 발사 준비 끝 벅차! 벅차! 4,135초간 비행하여 조선동의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단착됐습니다. 신용중요전략무기체계에 대해서 확인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는 위험청세하에서 미국과 남조선 것들을 비롯한 초중 세력들에게 우리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숙히 저는 보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여 임의에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최전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대륙관 탄도미사에 용기를 안겨주시면서 영원한 승리의 진로를 밝혀주신 경위하는 조국과 인민을 길이길이 보유해 갈